아이고 아으 아 왜 나름대로 많이 먹었네 아아 오 많이 쪘다 아아 놀라네 아이콜이까지 처리가 1주차 이래요 1주차 1주차 오 0.7g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? 제기망률이 쭉쭉 올라가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우와 나 그대로인데? 왜? 잠깐만요 봐봐요 봐봐요 왜 땅이 났어? 이야 어떡해 현재 동안 더 열심히 할게요 아직 1주일 잖아요 일단 저도 한 번 재보겠습니다 많이 빠졌다 어 얘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체지방률이 어떻게? 이거 많이 빠진 거 같은데? 26.2%에서 24.6% 오 빠졌다 죄송합니다 근데 공격과는 그대로예요 잘한 거지 아 진짜요? 군용량을 유지를 하고 체지방량만 뺐다는 거는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내가 뒤가 군용량이 올라가고 체지방이 빠졌지 이거는 이제 상승 다이어야지 우와 우리는 더 기대물만 하지 우리는 더 여기서 강하게 운동량을 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이러면 바디 프로필 준비하겠는데? 어허허허 어허허 자 스텝 맞추고 한번 뒤로 올려 근데 이렇게 무릎을 붙여야 돼요 뭔가요? 무릎은 딱 주먹가다 들어와서 그 점은 다리 주먹가다 들어와서 손 들어 네 자 그대로 뒤크리고 손을 첨단해 자 그대로 자 이 날이 더 극대하실 거예요 발 붙는 시간에 더 주고 몸에 힘을 줘 10 9 6 5 4 3 2 1 자 바로 날개 번부츠를 지지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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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40개 해야 돼 50개가 학습지가 알고 있잖아 어 준비 빠르게 또 빨리 안 돼 더 빨리 올라가 40개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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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회에서 보면은 자기 성격이 나오고 에일부터는 이제 이 동작을 3세트를 해야 돼 10개는 천천히 해서 지키고 해야 돼 10개가 그렇게 정복을 해야지 동작이 많이 빠졌다 응 그러니까 어 흐흐흐흐흐 일단 양발을 한번 올려봅시다 올리기 전에 어 이렇게 가성들이 이렇게 많이 조작 시작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양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 보세요 우와 10 7 허리가 가장 많이 힘든데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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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vat Some Husster 다리를 다리 땅 다리 윈 다리를 다리를 카디 어깨 엉덩이 꼼꼼꼼 그렇지 그게 피니치잖아 가슴은 딱 밀어내줘 부족한 점 여기 가운데가 다시 한 번씩 10이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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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이게 일어났어 10이래요 이곳이 보다 더 표륵이 나가는 일단은 반전이 잡혀있는 점심으로 아침에는 밤은 예시도 그리고 저녁에는 복근 예시 복근만 한 번 더 잡고 예상 저녁에는 복근하고 이거 끝 저녁에 시켰어 저녁에 시켰어 저녁에 시켰어 저녁에 시켰어 저녁에 시켰어 저녁에 시켰어 올라갈게요 45 오 체지방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? 근데 골격근이 진짜 안 는다 나는 체중은 76.7 오 많이 괜찮아졌는데? 너 진짜 많이 빠졌어 저희는 일단 체중은 2.3kg 빠지고 네 분양은 0.3kg이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 같은 경우가 43.3kg이었는데 지금은 43.9kg 네 수분량이 보면 날라간 거예요 400g이 날라가야 되는데 0.3kg밖에 안 날라간 것은 그냥 나트륨 수분만 했잖아요 아 나트륨이 날라갔어요 이거는 신경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거 경도비만 잘 풀릴 수 있겠다 저희는 오 이거 1.4kg 빠졌네 분양은 100g이었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호르몬이라고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그만에 흐르잖아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감소 근육이 항상 하나 챙겨서 흔들어 칭찬해 나와봐 험 트위저 네 험 트위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을 좀 더 추가를 시켜줬다니깐 팔에서 표준을 만들어야 돼 체중이 1.3kg이 지금 빠진 건데 진짜 슬슬 체중으로 말린 거네 처음에 이제 식단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물만 먹어도 무조건 이적할 방법이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힘들어 근데 2주만 좀 버티고 나면 그렇게 막 크게 생각은 안 날 거야 아 네 근데 진짜 맞아 그 옆에도 응원할 친구들 둘이 같이 하고 있으니깐 아니 저 여기가 나래요 넌 못해 아 넌 못해 아 자극하풀이야? 경쟁을 해야지 뭔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암 차선을 위해서부터 달려가야지 네 슬슬은 중요한 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다리부터 엉덩이 다음엔 상체를 힘을 열어주세요 가슴 막 내비면서 가슴이 내려가죠 가슴이 내려가죠 스테이지 가슴이 내려가죠 후 후 후 자 앞슴이 내려가죠 네 5 6 7 8 9 10 10 7 10 10 10 10 10 10 10 15 11 10 10 11 3 2 3 5 5 6 무언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참중 1 2 3 2 2 3 3 3 3 3 4 3 4 5 5 5 6 10 10 9 7 6 5 4 어깨가 열리네 3 4 5 어깨가 열리네 4 5 6 5 6 7 5 5 5 5 5 6 5 5 5 5 3 1 1 2 1 2 2 2 3 4 아 저희가 먹고 있는 거는 닭감살이에요 절대 그 소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굽네에서 나온 건데 슬림포켓이라고 이걸 갖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닭감살을 보통 데피잖아 근데 이건 안 데피고 그냥 간편하게 차에서도 먹을 수 있고 소시지 형식이 하고 응 너무 맛있어 단백질 한 장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아니 예전에 그 영상 올렸을 때 누가 닭감살 어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굽네 몰에서 샀습니다 폐싸우에서 먹을 거 할 거 같아 음 음 따뜻 아 그리고 또 먹는 거 찍는데 안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근데 진짜 맛있게 식단을 해야지 응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오는 거 같아 맞아 아 그리고 저희가 식단을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좀 영상이 길어질 거 같아가지고 따로 2탄으로 찍을 예정이에요 아 맞아요 이건 닭감살 꾸이라고 오븐에 꾸는 거야 그 PC방에서 먹었던 그 G4 느낌 알지 그 마이크당 되게 비슷해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살킵니다 똑같은 나는 다시 소시지 남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 3주차 끝 끝 끝 저희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왔어요 저의 한 달 만에 첫 입방 어머 그쵸 그쵸 행복하다 너무 차지 말고 하나 둘 올려 셋 넷 됐어요 오 근데 이게 올렸을 때 라인이 푸는 게 아니라 심장 중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오케이 이건 기분 좋으신 거죠? 어 네 이건 많이 부수도 돼요 문차감 들어가면은 호흡 닦아지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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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갑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일어나셔도 되세요 복사진 찍고 있는 소영이 아 글로 하신다면은 귀여워 소영씨 줄라 잘생겼어요 우와 누구야? 뭐야? 멋있다 나 찍어줘 나 찍어줘 음 이뻐요 음 좋아요 음 좋아 자 우리 결과를 보러 갑시다 그래요 네 아 아 안 나왔구나 저희 드디어 한 달이 지났어요 맞아요 딱 한 달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과 발표한 날 오늘 결과 발표한 날 네 아쉬운데 아 슬픈데 아 아니야 아니야 자 암그림 입맛에 한번 재볼까? 바로 재보자 바로 올라가세요 최대한 빼서 재는 거 최대한 빼서 재는 거 최대한 빼서 재는 거 41.8? 41.8? 오 뭐야 17%? 체지방률 17% 어? 굉장히 0.2 0.2g 0.2가 떨어졌네요 우리가 책임 가치가 많이 낮아가지고 빼기 힘든 건데 20살 이후로 처음 보던 몸무게 뭐 저도 먼저 해야죠 아 이제 이제 본영수 차례예요 자 저는 이렇게 끝났고 본영이 73.1 우와 73.1? 우와 16.9로 빠졌다 우리 체지방이 0.1차이야 커피 맞네 그래도 체지방이 무슨 커플맞아 초고량 빠져야돼 이거 한 달 만에 일어난 결과예요 우리의 결과를 봅시다 날짜 저녁한 게 5월 26일에 따라오는 U.A.2 네 맞아 맞아 우와 체지방에 손톱으로 그냥 7.7? 그냥 1.2kg 같은 거 아 체지방 중요하죠 에이 잠깐만 잠깐만 9.2kg 아닌가요? 9.4 체지방 9.4kg 1.2kg 예스 예스 와 와 미쳤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초트 한번 날려줘요 네 예스 이미지가 약간 아사각에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날카로우면서 보는 거야 예 예정으로 맞아요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비만이랑 과체중이 풀렸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되게 나고가 되게 똑같은데 아 저는 진짜 최체만 필요로 몇 프로 빠진 거야? 27%에서 16.9% 2.1% 2.1% 2.1% 그냥 성형한 건데 상체부터 하체가 다 표준 이상이었잖아 지방이 네 지금 아예 안 보여줘 와 뱃살 비만 탈출 내당 지방 8에서 4 안 빠졌단 말이지 이게 보면은 체계적인 관리 온라인 PT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상 식단을 보내고 운동을 하고 여러분 윤리우스님의 온라인 PT 강심 아 그런 거 홍보하지 마 아니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약간 페이가 좀 세졌어 아 소영 언니는 원래 솔직히 부흥량을 좀 더 올려서 뼈대를 잡아주는 그렇게 그렇게 빼면 안 됐었어 얼마나 또 뺐나 봤더니만은 일단 5월 26일 날 최종 47kg 야 우리 진짜 열심히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 다 진짜구나 47kg 41.8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5.2kg이다 5.2kg 빠졌어요 한 남만에 빠졌다는 게 던트로 나오는구나 자 여기도 봐야 될 거는 뭐가 빠졌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흥량이 좀 올라가야 했었는데 부흥량이 18.5에서 18.4 이게 약간 지금 그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부흥량이 끝났을 때 여자로 황금기한 그때 바짝 올리면 정체계를 이겨낼 수 있어 아 팁인데 소영이가 복부지방률이 그때 0.79였어 근데 지금 0.72 5.7이 빠지고 0.07 내장지방도 4에서 2 우와 우와 세지방이 보면은 뭐야 12.3에서 7.1 우와 이거 9년에 빠진 게 아니라 체중이 5.2 빠졌지 세지방이 5.2가 빠졌어 세지방이 5.2가 빠졌어 세지방 5.2가 빠졌다고 와 세지방에 빠진 게 아니야 세지방에 빠졌어 와 와 와 와 와 여자들의 욕심이라 또 체중이 민감하잖아요 고소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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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백이면 5.2가 빠졌네 순수 체지방으로만 날린 거예요 표준이었는데 지금 표준이야 표준이었어 진짜 운동에 효과가 없네요 내가 트레이너로서 건강을 위해 피를 주는 사람으로서 이런 수술이 잘 됐다고 저는 보기에 애매해 솔직히 내가 겉에서 보이는 네가 진짜 맑해가지고 말라고 하면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여자는 어느 정도 지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체지방률이고 20%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호르몬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더 먹을게요 이제 올린이 많다고 한다 아 체지방률이 17%예요 그쵸? 근데 신기한 거는 너희들이 레알 커플이야 지금 본욕이 16.9% 네 네 네 17% 체지방률이 이야 우리가 한 달 1주일에 한 번씩 말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운동을 또 오고 축제 내줘요 카카오톡으로도 식당 관리 너무 잘해줬어요 정말 거짓 없이 너무 잘해줬어요 진짜 거짓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이 정도면 진짜 힌트가 아닌 정말 헬스로 너희들이 진짜 헬스로 말하지 않으면 야 이거 그냥 대회도 나왔네 아 속주부터 그냥 헬스장하고 계속 했었으면 진짜 이 정도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부디비디빔 부디비딘 이 정도가 아닌가요 내가 이 노력을 잠깐 잠깐만 어 그러면 되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엄청 했어요 되게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노력이 일단 이 남자가 이제 가오를 부리면서 그럴 수 있는데 설마 소윤이 앞에선 가오를 부렸을까 아니 집에서 한 거를 헬스장에서 했었으면 사실 이거보다 더 풀렸을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부터 이제 네 열심히 잠깐 그러면은 둘이 대회를 나가는데 어 저요? 둘이 솔직히 대회를 나가면 힘들어 왜냐면은 한성 지구의 평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한성 먹겠지만은 많이 힘들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대회 나가 대회가 내가 알기로는 8월 달에 있을 거예요 아 근데 8월 달에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저도 생일이라서 28일이에요 나도 그냥 생일하려고 생일이 언제요? 28일이요 저 8월 3일이요 대회가 언제 돼요? 대회가 거의 8월 초에도 있고 말일에도 있어요 뭐야 아 그럼 복근로 가자 진짜 복근로? 어 복근로? 아 그러면 윤리엘스님께서 복근로 만들어 주시면은 누가 나가는지 주인기다 야 나갈 수 있겠어? 아니 내가 나만 아니면 되니까 저희도 알고 나갈 수 있지 포기 포기했으면 지금 작업하겠습니다 네 왜 나가지고 맞냐? 아니 저기가 했잖아 저기가 되게 나가든다네 한번 해봅시다 생일이야 봐 줘 나도 생일이야 봐 줘 나한테하고 그냥 나하고appro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. 그리고 어제는 포키로 가고 영상 올리면 운동 공부 방법이 너무 많잖아. 내 거에서 영상을 올릴 때는 저희는 이제 인터뷰, 운동 인터뷰 1주차도 얻었고 운동 노하우라는 영상을 보유하면서 내 거에서는 포키를 하는 걸로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막 굳이 구독자 올리려고 그런가? 아 맞아 맞아. 그러면 포키 결과는 뉴레스님 채널으로 코싱!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전달식이 있습니다. 자 이거는 자기가 전달해 주세요. 너무 감사해서 저희를 이렇게 살 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장인이 여기 계시거든요.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네. 두들두쇼! 이게 뭐야? 이거 뭐 응파이크? 아니 오프응파이크. 안돼요 한 번 풀어보세요. 선물 개봉식. 저희의 진심을 담았어요. 너무 감사한 마음. 우와. 어머. 오 잘 받는다. 오 다행이다. 오 예뻐 너무 예뻐. 아 진짜 잘 보셨어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! 한 달만 딱 마음 잡고 하시면 이렇게 살이 쫙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아직 늦지 않았죠. 저희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식단이 나가니까 식단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고 응.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집에서 마음을 먹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운동을 저희는 하루도 빠지없이 썼어요. 한 달 동안. 어쨌든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